퓨를 빌딩하기 위해서는 프론트 허브, 그 다음에 리어 허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림 사이즈의 ERD 알아야 되고, 그리고 스포크 길이 산출을 위해서 드라이브 사이드, 넌 드라블 사이드, 사이즈와 길이를 측정해야 돼요. 이번에도 작업할 것은 역시 QR 방식 허브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그러면 사이즈 측정을 시작하겠습니다. 27.8mm, 18.7mm 허브의 전체 길이를 측정합니다. 100mm입니다. 58mm 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7.9mm 인데요. 58mm, 57.9mm입니다. 플렌지 길이는 다 똑같아요. 다음은 리어 허브도 측정을 합니다. 먼저 넌 드라블 사이드, 32.6mm입니다. 그 다음 뒤집어서 드라이브 사이드입니다. 46.2mm입니다. 그 다음에 허브 전체 길이 측정합니다. 135.5mm, 135mm이죠? 57.3mm입니다. 반대쪽도 57.6mm입니다. 이제 그러면 스포크 주문을 시작해야겠죠? 100mm입니다. 8.7mm입니다. 8.7mm 27.8mm 57.9mm입니다. 57.9mm입니다. 6.9mm인데요. 5.7mm 5.6mm 6.9m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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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oint is to install only the last spoke dow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에 만나요. 하나 크로스 됐고, 하나, 둘, 셋, 쓰리 크로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꼽아주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다 꼬아진 것 같습니다 다 깨졌네요 FI 너무 loos zm ikke focus 1mm 4mm cje 3m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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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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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